솔직히 말해 너도 잘 알이잖아 내가 뭘 땐 넌 스트롱맨이 아니야 겉으로는 강한 남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한다는 소리가 나 집에서 설거지 안해요 세상에 설거지 안 한다고 스트롱맨이 되겠냐 진짜 강한 남자가 뭔지 형이 가르쳐줄게 이 시대가 원하는 난 스트롱맨 뜨거운 냄비를 잡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난 스트롱맨 하루 다섯 번씩 설거지해도 죽을 수질한걸요 난 스트롱맨 사랑 아닌 아이를 앞뒤로 안고 저녁밥에 난 스트롱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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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해 너도 잘 알이잖아 내가 볼 땐 넌 스트롱맨이 아니야 사랑하는 아내가 애기 좀 봐달라 하면은 결국 한다는 소리가 아 나 요즘 허리가 안 좋은데 세상에 남자 허리가 그래서 어디 큰일 하겠냐 야 형은 말이야 허리도 강해 애기도 잘 봐 이 시대가 이 시대가 원하는 난 스트롱맨 뜨거운 냄비를 잡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난 스트롱맨 하루 다섯 번씩 설거지해도 죽을 수질한걸요 난 스트롱맨 사랑 아닌 아이를 앞뒤로 안고 저녁밥에 난 스트롱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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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야 남자도 해야 돼 형처럼 형처럼 이 시대가 이 시대가 원하는 난 스트롱맨 뜨거운 냄비를 잡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난 스트롱맨 난 스트롱맨 하루 다섯 번씩 설거지해도 죽을 수질한걸요 난 스트롱맨 사랑하는 아이를 앞뒤로 안고 저녁밥에 난 스트롱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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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